Q. 제레미 주커라는 가수의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빗세훈이라고 하구요 오늘 이렇게 짧게 버스킹을 하러 왔구요 먼저 첫 곡을 부른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오늘 또 처음 들려드리는 곡인데 요즘에 제레미 주커라는 가수의 Come Through라는 곡이 되게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먼저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I'm trying to realize It's alright to not be fine On your own Now I'm shaking, drinking all this coffee This last few weeks have been exhausted I'm lost in my imagination And it'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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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it'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I ain't got much to do I threw up for my hometown What to do with noon? I couldn't put my heart down Scrolling patiently It's all the same to me Just face it on the screen Yeah I'm trying to realize It's alright to not be fine On your own Now I'm taking, drinking all this coffee This last few weeks have been exhausted I'm lost in my imagination And it'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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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t'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Through? Through? When you come through I will introduce you to the team and I will introduce you to the busking. You can enjoy it and enjoy it. Today, it is very cold, but I think it is a bit cold. I think it will be cold. I hope it will not be cold.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혹시 저의 팬분들은 들어보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풀킴 선배님의 너를 만나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요즘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준비해봤습니다 원래 이 곡을 저희 멤버 나라찬이라는 친구와 같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혼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너를 만난 그 이후에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낮이 너를 떠올리며 눈 위에 마주 앉아 너의 하루 어땠는지 묻거나 나의 하루도 썩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해 주고 싶어 눈이 부시게 빛나는 날 별거 다닌 일에 맘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 널 사랑해 영원한 지금처럼 영원한 지금처럼 영원하고 싶다고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걸 아찔거 아찔거의 아토 또 아플때는 차가워진 사이가 견딜 수 없어 그 안아 너란 지금이라도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참 행복했어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걸 아찔거의 아찔거루가 모자란 눈매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뜨거웠던 여름 지나 그리워질 불소리에 하나 둘 수줍었던 얼굴을 긁히면 새 계획은 난 아직 너희들이 거칠 테니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해 너를 만나 너도 행복하니 못해준 게 더 많아서 미안해 이기적이고 불안한 내가 너에게 나는 잘하고 싶었어 오랫동안 날 기다려 완벽한 사랑을 찾을 것 같아 날 잡아줘서 힘이 돼줘서 소중한 꿈으로 날 안아줘서 나를 만나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뭔가 다른 날보다 뭔가 되게 노래하는 게 조금 힘드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오늘 되게 많은 박수도 해주시고 힘차게 응원해 주시니까 또 힘내서 또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폴킴 선배님의 너를 만나 라는 곡이었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 제가 항상 매 버스킹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곡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라서 제가 또 하는 거기도 하고 해서 어 지금 들려드릴 곡은 어 여러분 혹시 요즘에 앤마리라는 어 팝 아티스트 아시나요 혹시? 혹시? 네 아실 수도 있죠 어 네 맞아요 앤마리라는 분의 요즘 2002라는 곡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서 한번 그 곡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 특히 이번 곡은 좀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같이 뭐 아시는 분은 따라 불러주셔도 되고요 부끄러우시면 작게 불러주셔도 되고 박수 쳐주셔도 되고 네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앤마리의 2002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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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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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too Don't forget me, I'm back, I'll remember you say Sometimes you're lost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Sometimes you're lost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Yeah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려드리는 곡은 Adel의 Someone Like You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생기셨네요 저는 이번 연도 올해 초에 데뷔한 신인 보이그룹의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빗세훈이라고 하고요 여기 앞쪽에 써있고요 네 네이버나 아니면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데 저희 몬트 쳐보시면 공식 계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어느새 벌써 저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이제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제가 또 앞에 들려드렸던 이질만 화면의 주인이신 크러쉬 선배님의 곡을 또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 곡도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흥얼흥얼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크러쉬 선배님의 가끔이라는 곡이고요 네 신나는 곡이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몬트의 비세온이었고요 여러분 저는 매주 이렇게 매주 한 번씩 간간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버스킹을 나올 예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크러쉬 선배님의 가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일어날의 주워 그 맘이 밤하늘을 또 다시 보고 있어 벌써 1년이 지나 아련하게 다가와 주워 널 집에 데려다줬던 그 기억들이 다 너무 소중해 혼자 그날 내 옆에 두고 그땐 그랬었지 라며 추억들을 나눌 거라고 생각했었지 넌 나랑 같을까 넌 나랑 같을까 되뇌해 보지만 감히 알지 알아 그냥 가끔 그릴 뿐인데 너와 힘을 맞추고 너와 힘을 맞추고 널 감싸 안았던 아주 가끔 보고플뿐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오랜만에 열어본 사람 오랜만에 열어본 사람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네 사진들 버리게 되면 버리게 되면 영영 버리게 될까봐 난 두려워졌고 언젠가 넌 내 옆에 두고 그땐 그랬었지 라며 추억들을 나눌 거라고 생각했었지 넌 나랑 같을까 넌 나랑 같을까 넌 말하는 것 봐 이미 넌 뭐가 깨졌으니까 가끔 그리울 뿐인데 오늘 입을 맞추고 널 감싸 안았던 아주 가끔 보고플뿐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I miss you I miss you baby I miss you I miss you baby I miss you 됐다 잘할까 그 위에 고생들 나 interess에도 전툴킬 Crash이 없는 거야 이렇게 넌 마인바 Emb explaining right 맘박 수 tempel 사랑 안녕하세요 그냥 가끔 그릴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추고 널 감싸 안아 떠나준 가끔 보고플뿐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I miss you I miss you baby I miss you I miss you baby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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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원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이 열렬한 환호를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노래 중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버스킹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하길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씨에 좀 잘 어울리는 곡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어 근데 제가 이 곡을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곡이 저희가 지금 준비된 MR이 없어서 저희가 앨범에 나온 AR을 틀고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곡을 한번 들려드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네? 제목은 Pain in the Rain이라는 곡이고요 좀 약간 슬픈 감성을 담은 곡인데 이게 가사가 다 영어예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지금 바로 해석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쳐보시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곡 중에 Pain in the Rain이라는 곡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에 또 저희 다른 멤버 리더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비록 제가 다 부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이 곡을 오늘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곡 Pain in the Rain 한번 들려드리고 오늘은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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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파이팅 이야기 Still stuck in the moment with you Tired around and around Can you stop this rain from falling down? You can't stop this tears from falling down Only you are not a rise It's raining inside More than ever Last forever You can't fly away Cause I know That you don't need my propeller anymore I'm turning around and around I believe in our service of you Still stuck in the moment with you Turn around and around Can you stop this rain from falling down? You can't stop this tears from falling down Always wish I knew if I could be the one That you would love again And I know you'll never see the one That we could be the game Always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Always I need you, need you, need you Baiting the wind I'm turning around and around I've turned it around and around I've turned it around and around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